안녕하세요. 탑부동산의 케이치박입니다. 요즘 슬로우한 주택경기로 좋은 타운에 좋은 집을 좋은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집은 헤링턴팍의 예쁜 타운하우스인데요. 헤링턴팍은 우수한 학군과 편리한 뉴욕교통 그리고 도심 속의 전원적인 주거안경으로 많은 한인분들이 선호하시는 곳 중에 한 곳이죠. 이 타운하우스는 3개의 베드룸과 3개의 화장실 그리고 2개의 차고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저는 지금 넓고 고급스러운 이 집의 1층에 와 있습니다. 이 집의 1층에는 코지한 벽난로가 있는 리빙룸과 손님 접대하기 좋은 포멀다이닝룸 그리고 현대적 감각으로 예쁘게 꾸며진 키친과 예쁜 게스트룸이 있습니다. 높은 천정과 현대적인 크라운 몰딩으로 장식된 1층은 밝은 색상의 나무마루가 전체를 감싸고 있으며 창이 많아 밝고 환합니다. 현대적인 경 current 오픈된 현대적 감각의 키친에는 길고 편리한 센터 아일랜드가 갖춰져 있으며 수납공간이 많은 모던한 메이플 캐비넷과 스테인리스 스틸 어플라이언스 그리고 그라넷 카운트탑으로 한층 고급스러움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따스한 아침 햇살과 함께 온 가족이 상쾌한 아침을 즐길 수 있는 브렉퍼스트 공간이 있으며 여기서 바로 뒤뜰이 보이는 넓은 테라스로 나갈 수 있도록 편리하고 실용적인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오는 계단과 복도를 포함해 전체가 마르로 된 2층에는 메스터 베드룸 스윗과 두 개의 큰 침실 그리고 한 개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메스터 베드룸 스윗에는 워킹 크라짓 외에도 두 개의 엑스트라 크라짓이 있어 수납공간이 충분하며 고급스러운 자크지와 별도의 샤워부스가 있는 밝고 화사한 욕실이 딸려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침실에도 수납공간이 충분하며 욕조가 딸린 넓은 화장실을 사용하게 되어 아주 편리합니다. 베이스먼은 사이즈가 크며 워크하우스로 기존의 지하공간이 가진 어둡고 습하다는 단점을 보완했습니다. 슬라이딩 도어를 통해 밖으로 나가면 플랫하고 프라이빗한 뒷들이 있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즐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편리한 런드리 룸과 아담한 웹바도 있어 가족들 모두가 밝고 편리한 생활을 즐기시게 손색이 없는 공간입니다. 최고의 학군 편리한 뉴욕교통 전원적인 생활환경이 완벽한 이 집을 60만불대 여러분께 드립니다. 이 예쁜 집에서 온 가족의 밝고 환한 미래를 한번 꿈꿔보시죠. 더 자세한 정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전화주세요. 언제나 고객만족을 탑으로 생각하는 탑부동산의 케이트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